안녕하세요. 이게 뭐야? 여기 농이 있잖아 어머! 오징어다! 어머 웬일이야! 농이 있잖아 살았어 그래 살았어 얘기도 있네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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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웬일이야 와 너무 많아 너무 많아 어머 앗 목소리 아 그래요? 이 놈은 조금 빳빳하다 제정신이 빳빳빳빳 들었나봐 가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하는데 다 살았어요? 아 지금 시바리가 없어 그렇구나 야 이놈도 진짜 한치 앞도 못 보겠네 살는지 죽을런지 너무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